허나, 허니, 허니 내 앞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 어명이다 아 네 참 안습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극 연기는요 호흡이 풍성하게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산모가 애기를 낳을 때 하얀 끈 같은 거 이렇게 천 이런 걸 붙잡고 잡으면서 이를 낙물고 애기를 낳죠 그런 것처럼 산모들의 끈을 왜 끈을 안 주나 그랬더니 등등해서 내려오네요 이렇게 잡고 쭉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들고 이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어지자면 명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소리가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 조선의 필라테스래 지금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은 천재예요 천재 조금부터 해볼까요? 자 잡고 허리 들고 자 여기서부터 이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가 그 아이인지 그저 너인지 난 혼란스럽다 허니 내가 이 혼란을 잠재울 때까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감히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 범용이다 오 좋아요 자 일어서세요 어때요 지금? 저한테 이런 목소리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힘이 있어야 돼요 경박스럽게 날리면 왕 느낌이 안 나요 모픽 해볼까요? 자 허리 들고 어우 힘들어 힘들죠 당연히 오우 자 대사 어 이거 한번 가면 가면 가봐 손에 네 그렇죠 멀어지라 명한 적도 없다 멀어지라 명한 적도 없다 네 말이 옳다 작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가 그 아이인지 더 더 그저 너인지 난 혼란스럽다 난 혼란스럽다 오우 우와 내가 이 혼란을 잠잘을 때까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 감히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말라 어명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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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신기해요 목소리가 되게 지금 목소리가 어때요 여러분? 저 털 보세요 수세미 어나면 수세미 отмет을지 은 옳고 자 물어 물어 감사합니다.